언니! 왔어? 왔어? 난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신영이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어 뭐야? 진짜 신영이가 90년대에 유행했던 춤을 다 외우고 있잖아 당연하지 아니야 은영 언니 장난 아니야 이 언니끼 장난 아니야 4개 남은 사람을 다 줄게 이 노래 콜로 부르는 사람이 있지 포착력 포착력 장난 아니야 비려 비려 나는 코가수다 부르의 콕곡 진짜 부르의 콕곡이다 자 갑니다 포착력 포착력 아 진짜 너무 신기해 오빠는 더 웃긴다 포착력 그립한 사랑에 그 노래 들려와 내 맘을 떠올려 언니 그까지 떨 필요 없잖아 그 빈디밀리려 뛰는 캐리 흡수 아 너무 신기해 내 맘을 떠난다 아 빠질 것 같아 이 안새까지 내 기대며 내 곁에 맘을 나 만져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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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위바보가 아니야 아니야 헐 가 오말라 오말라 자 간다 간다 티위바지는 깜짝 놀랐어 네 오말라 오말라 나아 해줄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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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왜그냐고 왜그냐고 저 죄송하지만 홈 비디오 찍으세요 아니 따로 찍으셔야죠 나 알아봐 진짜 여기 막 그래 다 웃음 아무리 반 줄 알았어 갑자기 홈 비디오 찍어 갑자기 하니까 방대한 어디부터 했어 엉덩이 이렇게 돌리니까 아 아 아 아 아 홈 비디오 홈 비디오 제가 이렇게 흡 나가 나가 아 나 진짜 너무 활났어 ё